다시 배터리 같이 나가요. 그러니까 한 번 더 리치를 한 번 더 당겨줘야 돼요. 리치를 한 번 더 당기면 이렇게 한 번 더 들어옵니다. 한 번 더 들어온 상태에서 리치를 앞으로 밀게 되면 자, 배터리가 이제 해제가 되고 리치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. 이와 같이 한 번 더 해볼게요. 자, 리치를 당긴 다음에 끝까지 오고 끝까지 온 상태에서 레버를 달로 밟고 한 번 더 당깁니다. 한 번 더 당기면 딱 걸리는 소리가 납니다. 그 상태에서 리치를 밀면 밧데리가 앞으로 빠진다. 그 다음에 다시 넣을 때는 리치를 당긴 다음에 끝까지 넣은 다음에 한 번 더 당긴다. 그리고 앞으로 민다. 그러면 이제 밧데리가 고정이 되고 리치만